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 시즌 1, 시즌 2를 거쳐서 2020년 1월, 2020년의 첫 시즌을 여는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시즌 3와 함께 하시면 따뜻하실 겁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1인 사업자라든지 부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든지 도대체 억만장자는 돈과 조직을 어떻게 창조하고 벌었는가 그들의 행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 궁금하시다면 억만장자 시즌 3 브랜드를 스토리텔링해주는 남자 브랜드텔러가 제안하는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일강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세계적인 모든 영화 산업이나 대본 산업이나 만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분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돈도 많이 벌었다. 엄청난 기업가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세계 픽사라고 하는 기업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20세기 폭스라고 하는 그 기업까지 이제 모두 인수합병한 월트 디즈니 사회의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2강은 아주 익숙한 인물 또 나옵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지금 현재 미국 PGA 프로골프에서 세계 최다승 기록 타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십 일승을 올리고 있지요. 나이가 놀랍게도 칠십오 년 십 이 월 삼십 일 생이어서 칠십 오 년 오 월 일 생인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제력에 큰 차이가 나는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우즈 또 5월 1일 날 문자 폭탄 날리지 마시고요. 저한테. 타이거 우즈와 프로골프 즉 골프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시간에는 잭 미클라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야 호주의 백상어 그레그노만이라든지 각종 사람들 잭 맥킬로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소개하게 될 겁니다. 소개하면서 골프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수많은 골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돈을 벌게 되고 스폰서를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타이거 우즈의 인생과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3강은 또 유명한 사람이죠. 영화계의 미국 헐리우드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스티븐 스피벅 그리고 조지 루카스. 여기 보면 여기 스티븐 스피벅이죠. 그리고 여기는 조지 루카스의 사진이 아니라 그가 창조했던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김어준 씨가 하는 유스프로도 다스베이다가 있잖아. 그렇죠. 저작권을 피하려고. 베하고 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타워즈의 세계와 함께 가는 스티븐 스피벅과 조지 루카스의 부의 원리. 즉 헐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부로써 갖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반장자들은. 어떻게 돈과 조직을 운영하는가. 백이성 강사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이때까지 총 11명의 엉반장자가 제 강의에 등장했습니다. 제 강의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아마 하나 둘 셋 넷으로 해서 4명을 해가지고 총 15명의 엉반장자가 여러분들께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유튜브도 좀 많이 봐주시고. 테헤란노 대학교라고 하는 기존의 대학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한대학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쉽게 그때그때의 최신 유행 학문 사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백이성 강사의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역사와 곁들어지는 경영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조직 구성의 원리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엉반장자들의 흑역사까지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저 건너편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중호한 목소리로 강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20명 이상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엉반장자 브랜드텔링 시즌3에서 강의할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